이 캐럿 남여공용 오버사이즈 버켓 제품은 미니멀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100%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내부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넉넉한 사이즈로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, 스트리트웨어의 포인트 악세사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끈이 없어서 난감할 수 있지만, 얼굴을 소드로 만들어주는 넉넉한 사이즈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넓고 빳빳한 챙이 해를 잘 가려주며,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세탁 후 변형되는 걱정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편안함과 퀄리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,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외출 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활용도가 높아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. 해봄 데일리 링클 버킷햇 1프리스 1세트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합리적인 가격은 이 제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. 가격이 매우 경쟁력 있으며, 두 개의 제품을 한 세트로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또한 구김이 별로 가지 않는 디자인은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모자를 가방에 넣고 다니더라도 모양이 유지되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뽀그란 모양도 매력적이며,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. 또한 모자의 구조가 크게 잡혀 있어 머리가 크거나 작은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가격, 품질, 디자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, 일상적인 모자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특히 봄철에 어울리는 컬러와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으로, 쇼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인 칸골 워시드 버키텍 K30CHT은 다양한 사이즈, MX, LOA, 컬러, 네이비, 카키, 블랙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과 사이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사이즈가 넉넉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. 특히 머리둘레보다 크게 구매하여 머리 눌림 없이 예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또한 면 소재로 제작되어 땀을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더운 날씨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일부 고객은 챙이 짧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언급되었으나,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,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 옵션으로 맞춤 선택이 가능합니다. 특히 편안한 착용감과 시원한 소재로 여름철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니,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사이즈가 다양하여 머리 크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루즈한 피스로 다양한 사이즈에 어울리며, 천도 워싱면으로 제작되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두껍지 않고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 자극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,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또한,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질감과 바느질이 훌륭하며, 섬세한 디테일까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. 또한,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, 선물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따뜻한 감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, 착용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트렌디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,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와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